도시락, 보누스에서 편했습니다. 1997년 작가 세계 신인상 중편소설 부문으로 데뷔해 전방위적 글쓰기로 활약하고 있는 조은재씨의 에세이집입니다. 어머니의 도시락을 떠올리게 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39편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약값을 벌기 위해 일하는 어린 형제, 동생을 위해 초코파이를 훔치는 형 등 애잔한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